Inform demonstrations 메추를 буду 오멘 낙서댕 김선호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선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한국인 김선호입니다. 지금 말업은 여기서는 видите, T-Chak도가 nur 라는 브랜드 프리젠터가 있습니다. 저는 사이든 한국인의 브랜드 프리젠터가 언급론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특별한 게 T-Chak 브랜드 모델로 론칭하는 말있습니다. 소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T-Chak을 방문을 소개해줘서 선택해주셔서 영광입니다. 기분이 너무 좋고, 감사합니다. 티차처럼 맛있는 콩부차를 또 제가 알릴 수 있어서 기분이 더 좋고 많은 분들이 티차를 자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. 그리고 티차가 태국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자주 먹는데, 아침에도 방금 먹고 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티차 광고 촬영을 이렇게 광고하면서 너무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네. 오케이, 제가 먼저 말씀해주세요. 저는 티차가 태국의 프리젠터를 하고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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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젠터를 확신하게 새 deeper 네. 네. 망고가 이란. 티 차. 다이차트 이벤트를 같이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. 티차 이벤트를 같이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.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티차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티차 많이 사랑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